ㄱ-ㄱ-ㄱ-이 .. siento.. 깜짝깜짝깜짝 웨에에에에에에ㅏ 간질간질간질 웨에에에에이 반짝반짝반짝 사라져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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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없어 나만 보잖아 내 눈은 나의 destiny 나를 알 수 없어 나 디먼 엘리먼트 디먼 엘리먼트 나의 지구야 내 하루에 좀 시 나의 지구야 내 맨날이 쭈하 휴대폰으로 해요 휴대폰 디스코드가 있어요 네 안될게 뭐 있어 안될게 뭐 있냐고 응원하고 있을게요 다른분들한테 비밀이구요 방송 키셨어? 에? 방송 키셨어? 아니요 방송 키셨다는 제보가 있는데 형 어 이거 하나 할만하다 할만해 할만하다 와 이게 이렇게 되나? 아니 쓰벌 사과하면 됐다고? 어 염스님 감사합니다 나와왔습니다 어? 팔면 되잖아 팔면 됐네 떠날 수 없어라 짠 풍선껌 불줄 아세요? 에? 네 풍선껌 네 풀 수 있죠 어랍쇼 뭐지? 삼성을 업드 업드 해 줄래구만 삼성을 업드 해 줄래구만 삼성을 업드 해 줄래구만 찐냥이 찐냥이 뭐 이거 주워 먹을 거 있나? 핸드 업드 조화 에임대대를 수민들 스미 하아아아아ㅏ versión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nadzieję 어? 어? 원래 하던대로 하네? 하던짓하네? 그렇게 하는거구나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1위구나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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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래 이거? 왜이래 이거? 뭐 상황에 따로 다르죠 늘 좋지 브라운만 뽑을 준다면 개같네 엄마검 제발 아 미친 제발 엄마검 오케이 엄마검이나 이거 두개 중에 하나 아 나 제일 센 타이밍에 이러네 그지같이 해가지고 어 나 왜이래? 어? 나 왜이러냐고 능지가 왜이러지? 그니까 방송키니까 그래요 왜 방송키고 해서 그런줄 알아요? 여러분들때매 그래 아 또 남탄 스트레스 쭈형 때문에 못해 어우 스트레스 올맛어 쭈형 전장 못하는거야 올맛어 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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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개아픈데 아 근데 왜이렇게 못하지? 덧셈을 못하네 그냥 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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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짓기 좋아 왜 이래? 아 진짜 왜 이래? 아이고 쟨 왜 이래? 아이고 쟨 왜 이래? 아 오케이 오케이 조졌다 오케이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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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다운타 안 맞아야지 아 아 타벨을 잡아야 되는데 뭘로 가야 돼? 저라도 그걸 골랐을 거에요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보세요 저도 그게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에 맞는 골드를 드리죠 또 업그레이드 하네 나 또 업그레이드 또 업그레이드 나왔다 죽을 시기 업그레이드 나왔다 죽을 시기 업그레이드 찍을 시기 업그레이드 찍을 시기 업그레이드 맑은 어떻게 나보다 더 약하지? 오랍쇼 인사 한 번 하고 재미없어 나 진짜 약한데 아 드디어 이거지 미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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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수이는 줄었지만 코인들을 확보했군요 아악! 뭐 잘 안됐나봐요? 바삭한 방식도 안전하게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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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행운의 여신은 내 편이라고! 아... 숙소하려고 이렇게? 오케이 응? 뭐? 아! 기계가 당장 강한데 어떻게 보여? 조졌네? 얘가 여긴 살야되네 안 되네! 이거 멀로 갔어도 졌을걸? 기계가 더 쎄, 당장은. 다음 턴은. 불안보고 발견했으면 복원 인정 오랍쇼? 내꺼 뭐 받.. 뭐 받아 가신거지? 불안받아 가신건가? 흐흐흐흐흐흐흐 저장 연습할 시간이고 등골 선을 하지 않나?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아 너무 앞이다 저거 죽었으면 된거 아닌가? 끝난거 아닌가? 이겼잖아 아 어어? 쟀네? 쟀네? 어어어 어, 침착맨보다 잘했어 배치는 잘했어 왜냐면 여기서 3개가 터졌잖아 근데 여기가 저격당해서 그렇지 형 불안 제꺼였어요 제껀지도 모르고였어요 아 나 진짜 초반에 너무 한 3번 여러분들 때문이잖아요 그니까 쥬형한테 지금 할 말 없죠 쥬형한테 지면 변명 할 것도 없죠 변명 할 수 있어 아까부터 계속했잖아 처음에 안좋은거 많이 나왔다고 저요? 아 전 위상한 짓이었어 기물은 잘 나왔어 흐음 음...흠..흐흠 흐흠... 아 알렉미님 감사합니다 침착맨 추루 받아먹고 잔뜩 놀려주기 미션 난 침착맨한테 받은건지 몰랐어 못 놀렸어 그래서 그래서 미션 실패 중래강아님 4개월 구독합니다 유튜브 Ala perception 오묘가 더 큰 시작이면 기분이 좋지요 오묘오묘 내일뭐하세요 내려? 네 원래 저기 풍경내에 가야되는데 취소됐자노 응 집에 있어야죠 아 네 뭐하냐 꼭 뭘 해야될까요?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저희집 사모님한테 그렇게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 제가 말해줄게요 합니다 뭐라고요? 아무것도 하지말라고 갑니다 형수님한테 전달합니다 아니 왜 꼭 전달하지말고 그냥 얘기하라고 그니까 전화 제가 바로 시뮬레이션 할께요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형 시뮬레이션 그니까 시뮬레이션 띠리리리리 받아봐요 여보세요 예 형수님 어 반려작가님 예 저 병관이에요 예 어쩐일이세요 내일 아무것도 하지마세요 예? 내일 아무것도 하지마시라고요 제가 드릴말씀 그거밖에 없습니다 안될거같다 야 왜요 기대하게 돼 기대하게 돼 기대하게 돼 니가 재밌는걸 해줄테니 아무것도 하지말라는것처럼 들려 화장실 뭐나 니네 가족이 놀러올테니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흑 와짢용 샬라크롱 약할때 지나갔다 폭탄돌리기 와 짜뿌옹 갤라크론도 약할때 지나갔다 폭탄돌리기 이게 오뮤 침대 침대 오뮤 오뮤 음입니다 얔 얼마나 맞춘거야 제일 비싼 거 좋아요 깔끔 하쥬 wurden 임 임 임 임 목운동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왜요? 하래요 아 미션? 이것도 66이니까 이렇게 두개 사면 될 것 같은데? 이쁘게 했어요 1시간에 한번씩 하셨다 전 이번판 하고 가야되요 6시네 알았어요 알았어요 이번에도 지면 진짜 저보다 못하시는 겁니다 네 6 8 4 1 이걸 두개 살 수 있겠다 이거 팔고 이거 팔고 이거 이 약물고 이겨야지 이이이이이이이이이 야.. 얘 이거... 모았네? 갈땡 가더라도 막고 가야지 ... 여기까지 파는게 낫겠지? 아니지? 이걸 해야, 아이 그래, 얘한테도 들어갈 수 있구나. 파는 게 낫겠다. 나 너무 센데 감당할 수 있겠니? 형 응?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나 진짜 예전에 주퍼리 아닌데 형 어 악마로 키웠네 내가 질 수도 있겠다 형 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어 쎄네 아아 감당할 수 있거냐? 어 너무 쎄 요것만 요것만 어떻게 안되나? 까비 너무 쎄다 도망다녀야겠다 쥬형은 도망쳐 저건 주퍼리 하수인들을 준비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겠군요 이런 경우에 정령한테 주는게 좋아요 주 끄음이한테 주는게 좋아요 부활을 부활을 닭같이 강해지기냐 아니면 정령 키워주기 네 뚜껑 드라마 드라마 저거 으 아 덮 더 커다란 배가 필요하겠어요 당해졌거든? 오랜 마냥 더워 이걸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얘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이거 뭐 선술지 폭풍우 뭐 이런거 아니면은 일단 이거 사고 둘 다 섞어? 어차피 이거 갈아야되고 이거 갈아야되고 안당할 수 있거냐? 갈고? 갈고 상황봐서 이것도 갈고 이제 3코스트를 쓰는게 효과가 있냐 이거지 이 시킨 능력이 뭐냐구요? 이거 황금 만들었네? 졸렬하게 안당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ㄷㄷ 히힛 5번이 음? 고마워 여기서 어떻게 더 바꿔 담툰을 껴놨으면 됐다고? 세지잖아 소질이 있으시군요 의미가 없는데? 난 진정한 시간의 끝을 목격했다 가짜 이거? 너 감당할 수 있겠냐? 아 나 너무 약한데? 분명 이기실 수 있을꺼에요 안죽어 죽을거 같은데? 죽을거 같은데? 못잡았네? 이 두개를? 이번 한번만 봐주자 어? 살았어 너무 살다 너무 재밌는데 얘 이거 왜 안 합쳐져요? 내가 살았지 오컨대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감당할 수 있겠냐? 이거 타격감이 없잖아 타격감이 없잖아요 오전 타격감이 없자노 오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타수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조졌다 하하! 저장여습할 시간이군! 분명 이기실 수 있을 거에요 근데 그 정령 전기장은 이게 이거 보려고 사는 건데 3코스트를 주고 이걸 발견하는게 맞아? 확률이 뭐 얼마나 있다고? 청지기 버프 주면은 봐봐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이거 코스트는 그거야? 이 코스트씩 들잖아 사고팔면 그럼 기껏해야 뭐 한 4-4 정도 버프 주겠네 그니까 그게 아니잖아 버프가 그 뭐야 폭풍호가 아니지 루샤님 45분 근데 무르노즈노는 키울 수 밖에 없어 당장 버프 줄게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너 죽었니? 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왜 이렇게 형만 만나면 지지? 어? 쭈개의 전장만 만나면 왜 이렇게 쳐발리지? 쭈개의 전장만 만나면 왜 이렇게 쳐발리지? 쭈개의 전장만 만나면 왜 이렇게 쳐발리지? 이야 이 악물고 독성이 다 피한다 거의 메이웨더요 어어? 응? 네 네 독에다가 부활을 해야죠 아니아니 네 그거는 오등의 생각 아 예 헤이로는 불안한 게 자리가 4개가 남아야 돼 안 그러면 얘가 안 나와 그래서 이건 좀 함정카드야 도발 같은 거 있어서 진짜 순서대로 싸우는 거 아니면 얘한테 안 거는 게 나아 5등은 발언권 없죠? 5등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5등은 5등은 그니까 열려있어 5등은 그렇게도 생각할 수도 있어 크.. 시원하다 아무거나 사야지 비싼 음 흠흠 남은거 안 보이나 사람은 안 돼요 내 이름은 니가 올 곳이 아니다 기가매 기죽 기가매 기죽 어어 좋습니다 느낌있네 야아 고개 들어가네 저게 타격감 난 다시 탔어 이것이 상위권의 전투 어우 스탯이 장난이 아니다 위쪽은 3등 4등 이상은 승리지 저는 가보겠습니다 고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고생하셨습니다 나 요즘 방송 왜 이렇게 많이 하냐 나아 왜 요즘에 또 다시 늘렸어 안녕 네 들어왔어 안녕 여러분들 오늘 와우할까요 삼국지 14할까요 고르세요 와우 아까 삼국지 14할까 근데 사파온 혼자 하기 좀 그래 전장 몇판 하고 문명? 하아 근데 문명은 너무 어렵더라 왜 쭈역만마나 왜 쭈역만마나 왜 쭈역만마나 저거 터지지 그니까 이거는 봐봐 이거는 처음에 내가 말도 안되는 짓을 해서 그렇다고 쳐 근데 이거는 거기서 잘못됐나? 그 황금 만드는거에서 잘못됐나? 어디서 잘못됐지? 초반에 되게 잘 풀렸잖아 그니까 그니까 내가 그 뱀장어 샀을 때 얘를 사면 안됐던거 같애 그치? 뱀장어 사고 얘를 사는게 아니었던거 같애 뱀장어 가고 그냥 정력만 찾았어야 됐던거 같애 이게 3코스트인데 어디서부터 망가진거야? 어디서부터 망가진거야? 뿜뿜 파는게 맞는거였을까 뿜뿜 파는게 맞지않아? 뿜뿜 파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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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뿜 뿜뿜 파는게 나마가 아 혼자 하면 잘한다니까? 불안 아니면 불안을 불안을 사고 이그제키투스를 안 샀어야 됐나? 나 만약에 혼자 했잖아? 불안만 샀을 것 같애 기계 용족 정령 첨보가 3개잖아 락간 이슈 아냐? 붙이기 너무 좋은데? 그니까 내가 좀 쉬운 상황은 판단을 내리는데 좀 애매한 거 있지 좀 실력이 갈리는 거 거기서 좀 너무 헤매 어리버리를 개타 잘 준비는 되셨나요? 엥 응원하고 있을게요 아 존장 잘하는 사람은 이렇게 애매한 상황에서 어디로 갈지도 다 퍼센테이지 뜨겠지? 눈에 여기로 가면 한 40% 여기로 가면 30% 라고양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락간 이슈 락간 이슈는 3턴에 영능을 매길 수가 있어서 이런 거 가져가는 게 좋은 거 같애 뿜어용보다 뭐 진 거 같은데? 혹시 뿜어용? 뭐야 공부를 안 했어? 까짓 도 mommy 이거 두 개 사는 게 맞아 이거해서 이거 하나 사는 게 나아? 이거하고 하는 게 나잖아 이건 삼사잖아 페어 아니면 이게 낫지 그리고 여기 붙잖아 에에에에에엥 아 잠깐만 나 실수 이거 해줘야 되는데 아우 다행이죠 이런 거 이런 실수 어처구니없는 실수 말이 안돼 이거 순서 바꿨으면 그리고 승..승률 엄청 올라갔을걸? 이상 악마가 있거든? 팔았을까? 안팔았지? 업그레이드 안했으니까? 그니까 이거부터 나가고 잡고 이대로 계속 가시죠 루피 사서 다음에 영능하기? 루피 사서 저요? 저요? 저.. 그.. 밥 선술진만큼 버프 만약에.. 걔를 샀어 어기어.. 그.. 뭐야 이름? 가.. 가파논을 샀어 그럼 업하고 이거 사고 또.. 가파논 팔면서 버프? 그랬으면 3,3 더 주지 이거 없고 꽤 낫네 이게 좋은거였으면 이거 사는데 구진거였으면 이.. 가파논이 맞았네 얘는 한동안 쓸거 아냐? 스태시 오니까 스태시 오니까 좋죠 좋아 팔고 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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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가? 근데 이거 팔면 살게 없는데? 그냥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이거 사고 영능? 그죠? 근데 또 아라키르네 나 되게 잘나왔거든? 근데 얘가 아라키르가 물론 시골 먼저 때리겠지 이제부터 얘가 좀 쎄요 사성 상점으로 가면 이제 쎄 오케이 오케이 이상적이다 오케이 와아 스읍 스읍 저 새끼들 저 새끼네 흠 힘든 싸움이었나요? 잘 주스르고 다시 해보시죠 흠 하고 싶은거 없죠? 천장의 왕좌는 낙하니쑤요 천장의 왕좌는 낙하니쑤요 그냥 사면돼 그냥 사면돼 기계는 알찾고 뭐찾고 팔아야되는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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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 살려서 전 팔거 전 팔거 없으면 그때 팔아 담턴 어병능? 기계하는데 굳이 어병능 필요할까? 안해도 될거같은 안해도 될거같은 어카이 아 어카이 아 아 어떻게 이렇게 합심해서 쏘지? 얘만 노려 내건 사람 잘 차를 빨리 패스 렉 렉 렉 렉 택 렉 택 렉 렉 렉 렉 렉 렉 렉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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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거 버프를 하는 게 더 좋죠. 4-4 버프니까. 안 죽죠? 4-4 버프니까. 4-4 버프니까. 4-4 버프니까. 4-1 버프니까. 4-7 버프니까. 타이틀중이라. 이것도 영능을 하는 게 좋으니까 이거 올리고 영능하자 어때? 이것도 영능을 하는 게 맞잖아 알? 알 안줘도 돼 알은 천천히 해야 돼 왜냐면 이게 급한 게 아니야 리필이 두 개가 이미 있어 취한다 취 그리고 이제 그 초소형 로봇 여기다도 붙여주고 이게 사기야 기계라슈 사기야 효율이 너무 좋아 빼고 빼고 돌자 그냥 계속 사고 팔고 안 되잖아 이제 코어 검색... 아 ㅇ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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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리는 게 맞지 않아? 먼저 때릴 거 아냐? 그럼 때리고, 때리고. 먼저 때리면 첨보 빠지고. 잡고, 오케이. 아 못 잡아. 빌어먹어. 아 잡아. 아 이걸 앞으로 붙였어야 되는데. 생각을 못했네. 오케이. 이러면 좋지. 워카이. 야 너무 잘 싸운다.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이거 사고 업하고 영능도 있는데. 업할 필요 있나? 이거는 합쳐도 되지 않아? 왜냐면 하나 더 있잖아. 반발트가 하나 더 있으니까. 나 합쳐도 될 거 같은데? 5성 보고. 뭐 리븐되어 나오면 뭐 사고. 뭐. 악마? 아 안되다. 어? 이거 나 이거. 충전. 얘는 이거 왜 아직도 안 팔아? 또 산 거야? 합쳐서 진 건 아니지. 얘 체력이 50, 54인데. 합쳐서 잡은 거야. 얘를. 아닌가? 얘가 암살이 안 당해서 괜찮았나? 용족. 공격. 때리고 때리고. 벰. 아니 용족이라서 일부러 안 뺐는데 아르거스는 왜요? 아르거스를 해서 뭐가 좋아? 아래 도발 발려면 이거 쓰기 전에 다 터질 것 같은데? 지켜주는 거 리필하나 안 지켜주는 거 이렇게 있어요 오 일단 다 깠어 좋아 톡 요건 잡았다 아 못잡았네 이게 아르거스 땜에 줬다고? 해적이라 얘 필요하거든 얘 빼자 엔초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 두개 한타 걸어볼게요 사? 업은 일부러 기계 많이 나오게 안한건데? 이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하수인들 중 하나를 고용해 보세요 아 나 첨부 아이씨 아 어차피 똑같아 충전되니까 어차피 똑같아 충전되니까 아유 그렇죠 이하수인 교수 broads 하수인들 중 좋아 얘 또 이거 쓰겠지? 빌어먹을 굴? 포장 쳐내고 히힛 개새끼 이거 이거 맞들렸어 아주 그냥 잘못했다 이거 빨리 썼어야 되는데 그래도 여기 찌꺼기 있어요? 아! 야 이거부터 터지면 어떻게 해 아 도발 있는걸 앞으로 보냈어야 됐다 그치? 도발 있고 첨보 있는걸 아 이거 배치차이 있네 도발 있고 첨보 있어서 먼저 아 근데 저쪽이 먼저 쳐 아 저쪽이 먼저 쳐 어차피 첨보는 상관없어 먼저 쳐 그럼 도발 제껴 그럼 얘네가 쳐 때려 그럼 얘 도발이 없으니까 나중에 운빨로 리필이 되는데 증식이 생은 아니야 왜냐면 어차피 구울에 터지는데 증식이 생은 뭔 의미야 아 아니다 의미가 있네 바로 리필이 하니까 멍청하겠다 그치 영랭 꼬박꼬박 쓰고싶어가지고 이거 이겼을수 이겼을거 같애 그쵸? 생증식했으면 이겼을거 같애 이거 후공이라서 밤발티를 그냥 앞에다 놓으면은 안죽었을라나? 저새끼도 대단하다 그치 어떻게 매번 구울을 찾지 아니면 그냥 구울을 냅두고 그냥 가는건가? 하긴 구울을 냅둬도 되겠다 그치 왜냐면 얘는 스탯이 좋으니까 귀찮은 첨보다 제끼고 가는게 좋잖아 그럼 자기 순서가 이쁘잖아 맞네 포자도 견제되고 맞아 그쵸 구울이 없어져야돼 그쵸 오케이 전주의 열기가 정말 뜨거운데요? 쭈영은 안해요 미라는 다른 사람보다 1 높아요 이것도 내가 잘못했네 이것부터 내야지 야수 있는 거 뻔히 알았는데 멍청하게 하지? 가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아 이거 삼턴K야 삼턴K는 첨보가 있거든? 아 푸사님이네 조진보 오오 좋아 아 까비까비 아 까비까비 아 까비까비 그냥 돌리자. 하나 사고 이거 어때?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미라는 그냥 지금 쎄요 그냥 깡패야 원래 나중에 이제 손해야 좋죠? 근데 굳이 이거 팔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고 그냥 팔고 요거 야수 해적 악마 업은 무조건이에요 무조건인데 그냥 이걸 가는 것도 답이야 얘가 강해지고 얘가 강해져서 정령을 팔고 이걸 갈까? 이게 개체수가 많아져서 얘가 지켜지니까 얜 이제 쎄지네? 미친거야 아니 7턴에 오바를 했어 아니 7 7코스트 5턴의 놈이야 하수인들이 제 몫을 톡톡히 해냈군요 나는 어? 이렇게 피땀 흘려서 하는데 업하자 이게 너무 쓰레기잖아 이거 좋긴 해 이거 좋긴 해 이거 좋긴 해요 미라는 이거 좋아 이거 하나 살까? 이거 팔면 사고 하나 팔아서 이것까지 살 수 있는데 하이바이데이 하이바이데이님 13개월 고정 감사합니다 못하면 그냥 안해야돼 못하면 그냥 안해야돼 하려고하면 안돼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 좋아 전함 있었으면 전함만 있었으면 좋았죠 제루스가 이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 제루스가 이거 별로 의미가 없잖아 다른 사람 많지 좀 더 좋아 다행히 적당한 상황 적당한 상황 적당한 상황 적당한 상황 아 이거 앞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이거 원래 사는건데? 헬덕인데? 이것도 있는데 한번 훑고 갈까? 이것도 살까? 이제 3은 좋아 아 요정도? 이거 쓰게 히드라 필요해요 안쓰더라도 하나 얼리는거라 괜찮아 얘네 긁고 갈고 얘는 쓸만해 히드라 이겼네? 전투 잘해서 오케이 살게요 남길게요 남길게요 아 이거 사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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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히힛 쯔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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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드라 억지로 쓸을 써야 돼 더 좋네 이건 푸사님이 잘했어 나 그렇게 약하지 않아 근데 푸사님이 카드가쇼로 잘 찾은거야 도라오셨군요 밖은 좀 어떤가요? 도라오셨군요 쯔쯔 도라오실 쯔쯔 휴대전 키키 쯔쯔 영호사 칩 쯔쯔 무슨 말인지 알아? 지금 이거 높잖아 치맛백어 히드랑 버프가 없어, 안떠 운이 없다, 그지? 운이 없다 왜 이렇게 센 애를 만나지? 5턴 놈이네 아까? 얘는 아까 5턴 놈이, 푸사님 아 내가 이렇게 질 댁은 아냐 질 댁은 아냐 질 댁은 아냐 알았어, 이길 때 그건 아냐 아, 향초 좀 받고 좀 진정을 해야지 이것도 샀어요, 4천원 주고 담배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필수품이에요 이걸로 하면 진짜 간지예요 옛날에 나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이만한 라이터 유행이었는데, 알아요? 야, 오늘따라 짬 통 댁이 땡긴다 이거, 이거, 이거 녹이는 거 있잖아 왁스 녹이는 거 그걸로 하면은, 이거 이, 향초 한 2배에서 3배 오래간대 이거야, 이거야 난 이거 같은데? 난 이거라고 봐 난 이거라고 봅니다 어차피 팔아야 하잖아 왜 물어보냐고요? 너 밴 하려고 후원 감사합니다 아, 쫄지만 30분이야 아, 쫄지만 30분이야 이거 근데 밴 해도 볼 수는 있어요 채팅을 못 칠 뿐 향초 킬 때 환기해야 돼 안 그러면 향초 탈 때 나오는 안 좋은 연기 공중에 흩날려서 패야 안 좋아 그래서 이거 왁스 녹이는 걸로야 어랍쇼 agric 이거 아니야? 이것도 좋아 솔직히 얼려 ok 여러분 일단 오이를 꽁으로 받았다는거 자체가 어때요 기분이 어때요 좋죠 기분이 좋잖아요 덱북선? 덱북선 보여드릴게요 계속 선두에 설 수 있을지 한번 보자구요 머웅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잘 들리는데 아 fuck 이 새끼 상추요? 양키캔들이요 잉어빵 250개님 후원 감사합니다 저녁 먹고 왔습니다 아우 유독가스가 제 동년배들은 향초피입니다 제 동년배들 사회에서는 담배는 알아주지도 않습니다 선두를 달리고 계시군요 저는 결심을 했어요 어떤 결심? 다음에 세게 한 대 맞을 결심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 소질이 있으시군요 이거랑 이거 빼자 이거랑 이거 빼자 어때 이거 했으니까 어우 깜짝이야 좋은 전략이군요 어떻게 될지 기대가 되는데요 가장 강한 하수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열심히 싸울꺼에요 이거 나오고 두개 어우 이슬 이거요 이슬 블랙체리 블랙체리입니다 삼삼의 전사로 다시 태어났다 교환비 아 얘를 이걸로 교환해야 되는데 얘네가 절대 오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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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게 안되는구나 얘가 이걸 쳤으면 됐나? 엎한다고 이걸?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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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업해? 싫어 난 업 안해 못해 없어 못어 폼생폼사야 사나이 가는 길에 기죽지마 하하 뱀사라고? 남자답게 그녀얼 보내줬지 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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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내일을 생각하는 놈은 오늘을 사는 놈한테 잡아먹혀 그저 안녕이라 말하고 앵무가 안좋은게 얘가 터져 얘를 팔라고? 그리고 얘를 넣으라고? 그건 아닌데? 뭘로 삼성 버프 준내기하나본데? 업하자 아미 네가봐도 멋있었어 여러분들의 말, 말, 믿도록 하겠습니다 멀로기니까 뭐 광역 없겠지 succeed 으흐흐흐흐흐힛흰흐흐흐흐흐흐kh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흱흐흐흐흫 끝까짓 네 밤 쯤은 괜찮아 저 하루 당신을 누리고 있습니다 흐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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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끝까지 이별쯤은 괜찮아앙 아직 당신을 노리고 있습니다 똥또돋도돋도도 Disney 어? 뭐 안 터질 일도 없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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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효율적인 교환비 F**k you 얘가 이걸 쳤어야 되는데 아닌가? 뭐? 투수 말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이게 떡이냐? 침착하자 침착하자 이거 어때? 하숙인을 고용하는게 좋겠군요 컵? 컵은 왜? 육육이야 야미 난 이빨이 아주 커다란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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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얘네만 잡자 나 더는 안 바란다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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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는 안 바래 아 리본 버릴라고 개같은 리본 어 틀어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버리고 이거 이거 깔면 어때 이게 왜 업그레이드야 더 강한데 불안을 쳐내라고? 아 그러네 아 아 불안 있을 때가 하나 하고 싶은데 아 아씨 뭐 하나 빼고 싶다 그냥 불안 빼 잠깐만 뭐 하나 빼야되는데 이거야 말도 안 돼 아주 잘하고 계십니다요 할매? 할매 냅둬야지 리본보다 할매가 더 센데 리본은 그게 있어야 돼요 어 골드린이 골드린도 없는데 뭐 리본을 갖고 가 원래는 에이 에이 에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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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랄랄랄랄랄랄랄랄 잘못 생각했다 얘 빼는게 아니겠지? 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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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은 얘한테 버프주려고 하는데 빼면은 얘가 더 쎄서 얘가 더 쎄서 얘가 더 쎄서 얘가 더 쎄서 자 억 박상끝 음 으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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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거짓이 있으시군요 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아 아 뭐 으 으 이거 뺄거고 근데 이것도 할까? 앵무 앵무 나 얘를 포기를 못할 것 같은데 앵무 없이 갈 것 같아 뭐야 이 앵무 뭐야 앵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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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진 않았어 어? 잠깐 일로와보세요 30분이야 30분 볼 수는 있어 해적 좋아 근데 정령 있어 미라우스 정령만 있으면 되잖아 멀록 없는게 좀 아쉬운데 할배 못하면 끝나? 연습해야지? 그래요 안 그래요 작은 하수인이라도 승태를 결정지을 수 있는 법이죠 내가 봐도 멋있었어 다음에 영웅적 업합니다 해봤어? 해봤냐고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해보지도 않고 말이야 소질이 있으시군요 해적 하... 지기 싫은데 나 이 친구한테 갑자기 지기 싫어졌어 4 3 5 하나 업하면서 되거든 나 지기 싫어졌어 나 지기 싫어졌어 헤헤헤헤헤헤 나 미움받을 용기 없어 왜냐면 이걸 하면 깔끔하게 올라가죠 자 자 뿌파뽕커리? 아니면 이거 얘도 늘어나 그러면은 3 3 몇 이거지 뿌파뽕커리죠 꼬잉꾸왕님 1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안되지 어우 어우 달달해 그렇지 그렇지 이걸로 컷 루피랑 냥이 팔굽해요? 쓰읍 응? 이거 근데 이번에 채워 기물 채우긴 해야돼 왜냐면 얼리잖아 어차피 팔굽업해봤자 어차피 얼어서 이 기물이 고정이야 사 사 아씨 그냥 사 왜 안돼 오히려 좋아 랜덤으로 안 골라져서 오히려 좋아 흠 단단다 왔습니다 이겼네? 아씨 나 패야되는데 이거지 노략꾼이지 그건 내가 가져가지 citation 빡 빡 ㄷㄷ 음? 느낌 셀린 소질이 있으시군요 어? 파는게 맞겠지? 위라로 1종족 간다고? 아닌데요? 여기 있는데요? 근데 나 딱히 뭐 간거 없어 나온 대로 쓰는거야 지금 뮤비 그중 흐어어어어어어 poor 그렇게 아프지는 않아 아 이거 잡아야 되는데 나도 하나 잡았다 가즈 inclined 두개 중에 하나 잡아야지 야 끝까지 살아남잖아 오오오오오오? 얘좀 봐? 자 봐요 이걸 사요 왜 사는 줄 알아요? 안나오라.. 나오지 말라고 황금? 좋죠? 사요 팔아요 돌려요 내요 팔아요 아 이것도 팔아 바꿔야 되는데 죄송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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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터지고 좋아 이겼죠? 어? 잠깐만 졌니? 아 이겼.. 아 됐죠? 이겼죠? 스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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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하스윙을 준비했습니다 푸 갑자기 좁혀네? 침착면인데? 못이겨 업하자 이거 팔고 아 6 6 6 6 이거 팔까 이거 두개 팔아야될거 같은데 네? 한 번 보자구요 해적 1,1 버프 이게 더 센데? 아 어려워 그치? 미라는 어려운거 같애 어랍쇼? 어어? 좋았다 이거 어떡하냐? 랩 액그루방님 2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좋았으 좋았으 이것도 살까? 이것도 살까? 하자하자 어? 하자하자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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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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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 아파! 아아! 이거 사야돼? 이거 있어야돼 정령 쓰벌! 해적하나 팔어 아무튼 이거 팔거잖아 이거 팔고 아 몰라 이거 팔어 돌려 좋아 팔고 팔고 쓰벌 뭐 뭐 어떻게 되겠지 뭐 아악! 잠깐만요 이거 이거까지 해줘요 잠깐만 쪼졌다 나 다음부터 진짜 세져 나 다음부터 진짜 세져 나 진짜 다음부터 진짜 세져 제발 아아 제발 기회 줘 미라는 하지 맙시다 뇌에 용적이 부족하네요 미라는 똑똑한 사람만 합시다 도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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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그리고 히히 도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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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엇 그래요? 어? 잠깐 일로와봐요 새로운 상대입니다. 준비되셨나유? R. 좋습니다. 아 뭐 영능이야. 영능은. 근데 얘는 배 짤 수도 있어. 2대 맞맞았잖아. 2대 맞맞으면 된거 아니야? 누구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이니까요. 아 이새끼. 이새끼가 팔고 업을 해버려. 나를 만나면. 팔고 업한다? 이새끼 잘봐야돼. 이새끼 잘봐야돼. 네... 이새끼. 여긴 쾌 LS2라라니까 주차oda. 졸 skrrman 의실때 잠onna지? 훔쳤으면 됐스 어어? 이 새끼 말아라 저수인은 줄었지만 골드를 확보했군요 어 팔까도 안했어 왜 안한 줄 알아요? 그렇게 하면 꼬여! 코스트가 좀 꼬이더라고 Motion 돌아오셨군요 방금 좀 어떤가요? 아 왜요?? 칭찬 정신이 좋아 정렬? 좋죠? 받은 거, 업하고, 또 훔치고 어찌~~~ 어우....니까아 어떻게...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다트 이렇게 하? 중요한거 아니야..여기까지 안와 ㅎ ㅋ ㅎ 크 훔치기도 잘 훔치지요 오발하려고 하나 보다 곱 υ ㅎ ㅎ ㅎ ㅎ ㅎ ㅋ äus ㅎ 아 이게 왜 왜 왜 왜 왜 왜 왜 하수인들이 제 복수를 톡톡히 해냈군요 하 나한테 선택지 주지마 너무 괴로워 나한테 선택지 주지 말라고 산다니 아흐으으 칠팔 잉어빵님 잉어빵 250개님 호환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뭐 일이 있었는데 빨리 끝났어요 아싸 라그 골랐네요 개쓰락인데 헤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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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헥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너는 맞으면서 얻었지 나는 그냥 훔쳤어 우리와는 사고방식이 다릅니다 와 정령이네 또 거기다가 훔치면 되는데 왜 전장에서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영능으로 사냐 이 말이죠 악마는 좋은건데 망꾼으로 패워보라고 시도해도 뭐 0코니까 아니 1코니까 1코 손해니까 할까? 근데 이거는 별론데 얼려 파티 별론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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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이라먹을 아이씨 미친 파티만 해 개같은 덱이야 근데 요것도 이렇게 나왔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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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3점인데 이거 맞아? 아니야 어 한번 더 오케이 쓰벌 어? 이거 왜 자꾸 하지? 이거 중독인가? 중독이야 한번만 더 하자 중독이야 한번만 더 하자 중독 여기 너무 뒤로 가네 아니 이게 첨보가 있잖아 라그가 붙여줘요 라그가 붙여줘 라그가 있으면은 정령을 통해가지고 이놈네들한테 짬통 덱을 만들어서 붙여도 돼 다음에 업할게요 이거 업 좋죠? 한 번 더 갈까? 한 번 더 갈까? 필요없잖아 한 번만 더 가자 빼 쑤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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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그 버리라고 하지마 라그가 가족이야 도기 두개 전담 제발 그지같이 들어가지마라 라그 넓에 자 여기서 뭘 뺄것이냐 ㄷ ㄷㄷ 라그 개 썩었네요 어? 라그 가져오기? 그 아이라그 어? 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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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안 터졌어. 그래도 안 되나? 안 되나? 여보시오. 안 터졌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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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우리끼리 수다 데이트 1번이 가장 맞네요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게 이걸 한번 해봤어요 맵크런치라고 하나요? 도토리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껌씹는 소리 크게 들어가요? 아 커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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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신발은 도토리코님 비트 감사합니다 맥토미니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추리닝 코트가 추리닝에다가 위에다가 그 점퍼를 입는게 은근히 어울려 대학교 때부터 그렇게 입었어 원래 어울려요 원래 어울려 안에 젖이 입고 위에 뭐 좀 약간 코트나 이런거 입으면 시저엔디님 100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히트넥 부인에게 핫팬츠 입던 시저를 그렸습니다 어떤 느낌이 연출이 되냐 이런 느낌이 되죠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갬빈 느낌 그러니까 우리 십덕 여러분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패션입니다 이런 느낌 이 어떤 스포티한 것과 코트의 어울림 그러니까 여러분들 만화를 열심히 보셨으면은 패션도 공부할 수 있어 이런 느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이 갬빈 느낌으로 여기 딱 이렇게 있고 여기 달이 어때요 오무라이지죠 오무라이지 여기가 오무라이지로 딱 오무라이지로 그러면 이제 이런 느낌을 연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만화만 잘 봐도 자기만의 어떤 그걸 연출할 수 있다 아셨죠 머리띠 없잖아 머리띠까지 갖추잖아 그럼 일본식 실사화가 돼요 경계해야 돼 느낌만 비슷하게 포인트만 비슷하게 하지 안에는 좀 약간 스포츠웨어 느낌 밖에는 좀 약간 단정한 차분한 느낌 이게 어우러진다는 그 핵심을 찾아야지 어 머리띠 했으니까 여기 핑크색 그 가짜 근육 그 조끼 가짜 근육 깔깔이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아셨죠 자 오늘 할거는 사실은 오늘은 공식방송일이잖아요 그래도 그냥 또 전장만 하면 그러니까 제가 같이 할만한거를 좀 찾아봤어요 뭐냐 외국에서 외국에서 공항찾기입니다 외국 외딴 곳에 내가 떨어져서 공항을 찾는거에요 길을 따라 걸으면서 풍경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떠나는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키기 전에 좀 해봤거든요 놀라지 마세요 굉장히 재미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걷는다면 같은 곳을 바라보고 함께 걷는다면 재미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꺼내봤어 그래서 몇 개 해보고 재미있으면 좀 하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같은 속도로 걸으며 같은 곳을 바라보는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가겠습니다 고 랜덤으로 섞어주세요 왼쪽 위에 여기 어느 지역인지가 나와요 오하 사할린스카야 오블레스트 어딘진 몰라 지도를 보는 방법이 있었는데 까먹었다 kj15201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기피만 사탕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와 함께 데이트를 가면 되겠습니다 야 이거 보면은 개방감이 있죠 개방감이 있는 동네 이제 외딴 데 우린 떨어졌어 그래서 공항을 찾아서 한국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절매님 1000비트 응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000비트 감사합니다 자 찾아갑시다 일단 뭐 걸어가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이런 느낌 이거는 음 한국에도 많이 보이는 풍경이에요 그쵸 한국에 이런 풍경 많이 보지 않아요 이런거 특히 이제 교회에 이런 빈 공터가 있어 주인이 이게 땅을 이렇게 개발을 안하고 그냥 냅둬가지고 이렇게 빈게 있고 여기 담배꽁초가 무수하게 박혀있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차를 타고 이제 가다가 딱 들어가면 여기가 보석보석 들어가는데 여기에 막 진짜 막 오래된 그 쓰레기 같은게 막 굴러다니고 있고 담배꽁초랑 막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퍽 튀어나와 뭐가 튀어나오냐 조뚜기가 튀어나옵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보기 힘든데 여기는 조뚜기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조뚜기 한 두어마리 잡고 구경하다가 이제 집에 가면 딱 이게 코스에요 이 한국에서 이런 지형을 발견하면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장해드리는 10분 코스 그래서 조뚜기들 뛰어나는거 이제 좀 구경하다가 이제 지장상가가지고 진짜 내가 메뚜기를 진짜 많이 봤어 메뚜기 그 초록색만 있는게 아니고 갈색이 있어요 그 갈색은 송장 메뚜기라고 하거든 갈색이 진짜 많더라 왜 무덤 주변에 이렇게 갈색이 많지 갈색 몰라요 갈색은 원래 많아 사마귀도 갈색 있고 그러잖아 곤충은 초록색 아니면 갈색이야 보통 기본 형태가 보면 되게 많아 되게 많아 메뚜기 같이 생긴게 은근히 좀 차이가 있어요 막 여치같이 좀 약간 헤비급 장갑을 덧대가지고 좀 강화형 메뚜기 그냥 메뚜기가 장갑차라고 하면 여치는 전차야 여치나 뭐 곱등이 이런 애들은 좀 전차 전차계열 여치는 개쎄 실제로 사마귀는 기습하는 용이지 맞짱 뜨면은 세긴 센데 그 센 놈끼리 붙으면 약해 사마귀같은 애가 강약 약강이야 JK90514님 비트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마귀가 기습만 성공하면은 막 개도 잡아 센 애들 막 누구야 개구리도 잡아먹어 아닌가 아닌가 개구리도 잡아먹는거다 본거 같은데 어디서 어 그래 작은거 체급 차이가 좀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요 기습만 성공하면 근데 기습을 안되잖아 잠자리한테 좋더죠 왜냐하면 사마귀 기본적으로 이렇게 딱 해야 되는데 이제 제공권이 이제 그 잠자리한테 있고 등을 등이 약점이야 사마귀가 이렇게가 안돼 그래서 잠자리가 와가지고 칵 얘도 기습형이거든 잠자리 공습형 칵 강습형 칵 하면은 사마귀 끝 카직스는 이제 잠자리한테 안되지 잠자리가 좀 강하고 그리고 맞짱 서로 위치를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 붙으면 이제 여치가 세 여치는 잡식인가 그럴거에요 육식인가 잡식인가 그래 여치가 미쳤어 자 아무튼 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님 후원 감사합니다 비행벌레타입한테 지나가죠 정구님 또 알아주는 또 그죠 또 포켓몬 또 씨 씨 음 자 정구님 제 채널 어 제일 두 번째로 오래된 구독자분 사실상 제가 트위치 방송 시작하자마자 구독을 해주신 분이에요 두 분 중에 한 분 개국공신이죠 자 이거 방송하기 전에 알았어요 이미 문택수 작가님 통해가지고 알았어 개인정보라서 뭐 더 이상 말하면 안되겠죠 문택수 작가님 문택수 작가님 개인정보를 계속 유출하네 문택수 작가님의 어 아 그만해 자 아무튼 이렇게 걸어가면 되겠습니다 자 야 이런거 짓다 마른거 이런거 많죠 계속 걸어가 볼게요 자 뚜벅뚜벅 뚜벅뚜벅 어? 사람이 있네 왜 여기에 생뚱맞게? 뭐죠? 생뚱맞은데요? 왜 가까워지지가 않아 그리고 이 집 양식이 집 양식이 좀 이상하다 그쵸? 창고같이 생겼어 창고야 집이야 창고죠? 왜냐면 이게 창이 없잖아 창이 없어 창고지 근데 이제 군대에서 화장실이 좀 이런 스타일이야 통계학과 탑솔러님 1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훈련소 제가 이제 23사단 훈련소를 나왔거든요 야외에 있는 쭈르르 가가지고 이제 소변을 보는데 한곳에 그 콘크리트 파인 그 홈으로 다같이 모여가지고 가는 그 화장실 알죠 후원 감사합니다 그런 스타일의 화장실이야 그리고 아니면 사격장에 있는 화장실 그치? 사격장 그리고 이 화장실을 개같이 병사가 지은 흔적이 있어 병사들이 지은 흔적 왜냐? 이 콘크리트 벽돌이 좀 약간 어설퍼 이 공굴이 바른 게 이 벽돌과 벽돌 사이의 그 공굴이 바른 게 좀 어설퍼 투박하게 발라져 있어 두껍게 그리고 창문이 내져 있는데 화장실에 그 닫히는 창문이 아니고 그냥 뚫어만 놨어 그게 이제 그 화장실 그 사격장 화장실이나 훈련소 화장실 이런 느낌이 있죠 짠손님 구독 3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창없는 창문 자 그리고 비닐로 맞아 비닐로 나중에 덮어 어떻게 하냐 행보관이 데려가서 비닐에 이렇게 대고 쫄대 같은 걸로 해가지고 망치로 이렇게 해가지고 쫄대로 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겨울철이 되면 이제 행보관이 막 데리고 가 어디로 데려가냐 흡연실 야외 흡연실에 그 비닐로 쫄대로 해가지고 또 만들어야 돼 자 아무튼 이런게 있습니다 좀 걸어가 볼게요 차 외국차 귀엽네 커엽네 근데 이게 사람들의 통행이 은근히 있는 데인가 봐 그죠 통행이 은근히 있어 근데 이제 뭐 도보랑 이제 보도랑 차도랑 이제 뭐 이렇게 구분이 딱히 안되는데 자연스럽게 나뉘어진 느낌 그죠 비포장도로에 차가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됐고 사람이 다니다보니까 이렇게 된 느낌 이런 느낌적인 느낌 자 이쪽으로 쭉쭉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 있고 오 이거 귀여운데 이거 거기에 나오는 것 같다 메탈슬러그에 나오는 것 같다 음 음 여기 어딘지 몰라 여기 5화 사할린 스카야 오블레스트 오 쓰레기 주레기 외국 주레기도 한번 구경하죠 이렇게 보면 외국 주레기도 볼 수 있어 음 비슷비슷하구만 요런 것도 좀 재밌고 문자 다른 색깔로 해놓은 거 이게 강박 강박이 좀 있는 것 같아 다른 색깔로 해야 된다는 강박 지루할 거라는 강박 요거는 좀 비슷하네 요거는 비슷한데 요게 좀 이게 아무래도 좀 뭐랄까 단조로우니까 이렇게 좀 준 건가? 재미를 위해? 안그러면 너무 삭막하니까 이러면 좀 커엽죠? 자 이렇게 계속 가보겠습니다 오 여기 좀 이제 큰데로 나왔어요 큰데로 나왔어요 야 이건 뭐야 울타리도 있고 어 여기서는 그 기상나팔 불지 말라는데요 자 직진 차 따라 가보겠습니다 가고 가고 어 이 앞에 뭐 있다 듬성듬성 이런 느낌 오 좋은데 빌라 우리나라도 이런 형식의 빌라 많죠? 가보겠습니다 요거 지도를 켤 수가 있어 지도를 어떻게 켜더라? 지도를 보고 가면 좋은데 아 멀리 클릭하면 멀리 간대 아 그러네? 멀리 클릭하면 멀리 가 오 자 멀리 멀리 갑니다 평생 갈 뻔 했어요 여기 큰 길로 대류변으로 가겠습니다 공항은 큰 길로만 연결되어 있죠? 골목길로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쑥쑥 쑥쑥 이런 느낌 외국은 이런 게 난 좋은 것 같아 이런 거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뭐냐 좀 성이 없어 보이냐 좀 성이 없어 보이면서 큼직큼직 이 또 패턴은 유지해가지고 안정감을 주는 탁 트여 있으면서도 좀 맥도날드 햄버거 같은 느낌 외국은 꼭 좀 이런 식이 있어 툭툭 툭툭 느낌 우리나라는 툭툭 느낌이 너무 없어 왜냐 수도권에 툭툭 느낌이 별로 없어 땅이 좁아가지고 일단 뭐 이거 노어를 쓰죠? 노어를 써요 야 이쪽 오니까 경치가 좋다 봐봐 이거 봐 툭툭 툭툭툭툭 느낌 그죠? 그리고 막 이런데다 아무렇게나 막 차를 대 그냥 왜냐 넓찍넓찍 하니까 따로 뭐 주차장이 있는 것도 아니야 이제 뭐 쇼핑몰 뭐 상점 이런 데 가야지 좀 주차장 있지 차에다도 막 그냥 막 듬성듬성 뭐야 서커스야? 어? 서커스 아니야? 어 꼭두각시 서커스 가볼까? 못가 야 외국도 이렇게? 나 옛날 놀이터가 이랬거든? 외국도 이렇게 하는구나 외국에서 왔겠지? 이렇게 꾸미는 거 이 펫타이어를 이렇게 하는 게 있어 옛날에는 시소 있죠? 요즘에는 시소가 너무 잘 나와가지고 스프링으로 돼가지고 이렇게 띄용띄용 하는데 옛날에 무조건 펫타이어에다가 이렇게 했단 말이야 펫타이어를 이렇게 또 둘러가지고 이것도 있고 그리고 그 주공 아파트들 보면은 시소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로 된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이제 그네가 이제 아 시소래 그네가 이렇게 달려있고 곰돌이 얼굴이 개 큰 게 있어 개 큰 게 옛날에 그 주공 아파트 시소 그리고 이게 한 20년 30년 돼가지고 재개발 막 한락말락 막 이렇게 막 금 가져가지고 막 이렇게 돼있는 데 있지 가보면 다 녹슬어가지고 곰돌이가 막 이러고 있어 죽여달라고 그리고 막 그 쇠가 다 그 부식이 돼가지고 막 철판이 막 이렇게 막 띄어져 있어 어 프레디의 피 짝각의 느낌이야 그 근데 막 이게 외국이라서 좀 생소하고 그런 재미가 있지 이게 막 이런 이런 게 막 오! 이쁘다! 막 이런 건 없다 그치? 툭툭 느낌은 좋은데 막 와! 이쁘다 이런 거 없어 삼거리? 길이 없는데요? 어쩌죠? 끝났는데요? 거여동 가잖아요? 거여동? 김도영 있는데? 길이 끊겨있어 허! 차를 타고 가잖아? 거여동 가가지고 가면은 그니까 길은 어디든 다 연결이 돼있잖아 가지고 대로가 가다가 골목길이 아니야 대로변이 대로가 가다가 끊겨있어 끝! 못 가! 그냥 못 간대 막혀있대 여기는 거기가 이제 그 군부대 있대 근데 거기가 그 군부대가 철수화해가지고 그 자리를 또 개발한다나? 뭐 그 얘기를 들었는데 봐봐 내가 그 미리 해봤다고 했잖아 이런 느낌이 났어 정체 없이 걷다가 끝나 아 옵션? 어 그래 맵 이거야 맞아 봐봐 나 여기 있잖아 여기 어디야 아 여기 맞네 어? 이거 어디야 막 블라디보스토크 뭐 그래서 사할린 이게 사할린이 사할린이야? 아 섬이네 여기 어디야 사할린이 섬이었어? 여러분 알고 있었어요? 사할린이 섬인 거? 나 얘기만 들으면 몰랐어 야 이거 지도 없었으면 끝날 끝날 뻔했네 크크루삥 뿜빱홍홍홍커리님 8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그러면 틀자 아 이게 놀이악기에 있지 않을까? 공항? 이거 어떻게 찾냐? 섬에 분명히 있을 거 아니야 공항 일단 돌아가자 아래로 가자 아래로 돌아가 왔던 길로 가 달려 야 이렇게 여유있게 갈 게 아니었네 뭐야 이거 짐승 사할린 댕댕이 커염네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 멋있다 찍혔어 사할린 댕댕이들 아 근데 이거 막혔어 아 나 길치야 그리고 이거 아파트인데 신기하지 않아요? 차가 없잖아 이렇게 띄엄띄엄 있는데 차를 어디다 놓은 거야? 버스 타고요? 아 차로 안 하고 멋있다 이렇게 해서 사진 찍으면 멋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 딱 와가지고 사진 딱 찍으면 점프도 할 수 있대 점프해볼까? 점프 어떡해? 텔레포트? 텔레포트 어떡해? 이게 공항으로 가야 끝난데 이게 게임이에요 게임처럼 안 보이죠? 그냥 구글 어스 같죠? 게임이에요 공항 포기? 딴 나라 가볼까? 딴 나라 가보자 이건 어디야 또 사할린이야 미친 어? 뭐야 여기 도착하라는 건가? 우리나라 가볼까? 우리나라? 한 번 어?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지도 보지 말자 송파구 송파동 송파구 자 나갑니다 이쪽으로 가 나와 봐봐 우리나라는 탁 탁 답답하잖아 어? 이 요소가 짜글짜글 있어가지고 답답해 일본은 숨막혀 일본 가보자 일본 일본 도심도 개숨 막힐 거 아니야 저펜 고텐바시 시지오카현 근데 여기는 좀 외지네 일본은 이거를 되게 깔끔하게 하더라 그죠? 이 요소들을 되게 차분하게 깔끔하게 닦아 봐봐 이것도 마감을 그죠? 대충 할 수도 있는데 싹 싹 싹 싹 강박증 있는 사람이 만든 것 같이 다 싹 싹 최대한 이 안에서 각을 맞춰 계속 뭔가 각을 계속 맞춰 실수 없이 나 일본 옛날에 몇 번 가면서 느꼈어 그러니까 화려 뭔가 화려한 느낌은 아닌데 뭔가 자꾸 막 다 줄 세워놓고 맞춰놓은 느낌이야 근데 이게 좀 차 이게 좀 마음의 안정감을 주긴 해 싹 싹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막 막 막 뭐 엄청 뭐 고급 재료냐 뭐 이런 느낌은 아니고 이런 거 있는 재료를 되게 그 탁탁탁 최대한 줄 맞춰서 정리하듯이 이것도 길도 봐 뭔가 그냥 이런 느낌이 있어 여기 내가 일본에서 운전해봤거든요 좀 한 30분 하면 그렇게 그 하진 않아 근데 개골창에 빠져가지고 차 박살내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그죠 봐봐 이런 게 이게 막 원래 콘크리트를 그냥 발라 있어도 좀 괜찮을 법한데 뭔가 이렇게 마감을 신경 쓴 느낌 그죠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것도 뭔가 신경 써서 한 느낌 오바인가 일뽕인가 봐봐 있잖아 그죠 있어 뭔가 시발 나무도 의식적으로 자라네 어 나무도 의식적으로 자라 정리하려고 자라 정리하면서 자라 이게 말이 돼 뭐가 전봇대야 못 찾아 못 찾아 뭐야 여기 뭐야 정류장 어 여기 정리 안 돼 있다 이거 어 정리 안 돼 있다 이거 왜 이래 정리하세요 이거는 이제 관리한 정원 이거 한번 보자 했어 뭔가를 했어 이렇게 화려하진 않아도 뭔가 했어 야 이거 봐 뭔가 했어 요런 것도 쓱 쓱 쓱 쓱 쓱 나라가 나라가 하나의 거대한 군대식 모포 같아 각을 다 잡아놨어 왜 이렇게 각을 잡을까 크 이 고민이 보여요 이 고민의 흔적 보여요 봐봐 이 라인을 지켜야 돼 이 라인을 지켜야 돼 법칙 요기서 빠지는 이거를 직선을 지켜라 그래서 만들었어 여기서 빠지는 직선을 지켜라 지켰어 만났어 이 고민 원래 같았으면 이걸 또 찾아서 박아넣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나봐 재료가 딴 데 보자 이제 가게 미친 나라야 내가 보니까 가게 미친 나라 일본 우리나라도 잘 돼 있어 봐봐 우리나라도 잘 돼 있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렇게 세련된 느낌으로 해 근데 얘는 여기 일본은 옛날에 한 것들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 좀 이렇게 좀 차분한 느낌 우리나라도 한번 봐봐 이건 뭐 시골이니까 제주도가 나와 이런 느낌이 없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니까 해외 다 이래 일본만 그래 일본만 가게 미친 나라야 외국은 이거 줄도 막 안 만드는 데도 있어 한국은 왜 영어식으로 일본 이름이 속해 있지 이게 맞지 이게 맞아 이런 경계가 이렇게 봐 이렇게 돼 이게 맞는 거야 원래는 일본 봐봐 가게 미친 나라 어디야 나 집에 들어가야 돼 어 어 나 준비가 안 됐는데 어 밀어먹을 어 이렇게 생겼군요 밀어먹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이 가게 미친 나라를 그죠 디테일이 뭔가 있지 봐봐 다른 나라 가볼게 중국 가보자 처음엔 내가 그냥 외국에 나간 기분 탓이라고 생각했어 차이나 없는데 왜 없지 아 중국은 통제했어 나 대만 한 번도 안 가봤는데 홍콩 있다 나 홍콩 한 번 가봤거든 홍콩이 진짜 신기한 게 막 도심은 막 있잖아 막 건물이 있는데 그 강 건너면은 아니 그 뒤편으로 가면은 되게 오래된 아파트들이 있어 느낌이 확 달라 그게 사이버펑크야 도시 자체가 뭐 사이버펑크 느낌이야 신구가 조화돼 있어 뭔가 그래 이렇게 돼 있어야지 막 어 봐봐 막 이거 막 봉 있다가 없다가 막 어 막 그래 막 이거야 이게 나라야 이렇게 막 있어야지 그래 이렇게 이렇게 막 좀 그래 이렇게 막 이렇게 악명높은 팀킬러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맹호깨비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거 재밌는데 이 타일 타일로 한 거 옛날 그 주택에 이런 거 많았는데 그리고 보도블럭에 이렇게 생긴 거 알죠 보도블럭에 이거 이거 4등분 돼가지고 맞춰가지고 동그라미 그리고 이거 그 유리창 그 유리창 집에 빌라 유리창 보면은 빛 이거 들어와가지고 요 모양으로 이렇게 얼룩져 있는 거였어 창문 할머니 유리창 할머니 집 이렇게 그리고 위에 메추리얼 형광등의 메추리얼 그래서 리모컨이야 그 시대 리모컨 위에까지 이렇게 안 해도 되게 그리고 형광등이 알고 있었어요? 형광등이 되게 안 좋대 몸에 왜냐면 이게 우리는 그냥 켜져 있는 걸로 보잖아 개빠르게 깜빡깜빡깜빡하는 거래 개빠르게 깜빡깜빡 우리는 계속 켜 있는 걸로 인식하는데 개깜빡 그래서 형광등 안에서 사진 찍으면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렇게 빛이 좀 약간 켜졌다 꺼졌다 그거를 그 순간에 딱 찍혀서 그래 딴 데 가보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가보자 어디 가고 싶어요? 유럽도 있고 남미 한 번 가볼래? 남미? 남미 한 번 가봐 빌어먹을 아 남미 하면 이게 체크되는 거구나 그래 남미 가봐 고 이게 남미예요 이게 남미예요 그런 게 아예 없어 사람이 아예 안 사는 지역이 없잖아 그치? 여기는 그냥 아예 안 살잖아 그냥 그러니까 어디 사람 사는 곳에 있는 그냥 그거 이상 이하가 아니잖아 우리나라는 여기가 뭐 밭이든 논이든 쓰고 있잖아 근데 여기에 만약에 쭉 하고 있어 가고 있어 우 근데 여기 앞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 바리케이트 놓고 멈추래 무섭게 생긴 사람이 한 7명 정도가 여기는 마적이 존재할 수 있겠는데? 그죠? 옆으로 가면 돼 이렇게? 마적이 있을 것 같아 뺀 끝을 여기가 어 그러네? 와 남미 끝이야 꼬랑지야 장어 꼬리야 여기 여기 가보고 싶다 딴 데 가보자 건물이 없어? 여깄다 건물있다 비닐하우스 개 큰 비닐하우스 신기하다 다시 다른 데 여행객이야 여행객이야 아 암벽등반하는 사람들이야 이 사람이 찍었나봐 이 사람이 찍은 거 제공한 거야? 여기 어디야 여기래 다른데 남미는 뭐 이렇게 막 다이나믹하지가 않다 여건이 31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유롭 유롭 어 이쁜데? 이쁜데? 오 어디야 여기? 덴마크야 덴마크야 여기 코펜하겐인가? 여기 여기서 팔아 오 이쁘다 동네 우와 여기도 좀 가게 미친 나라 같은데? 그죠? 여기 좀 가게 미친 나라 같아? 이거봐 아 북유럽 가게 미쳤어요 원래? 이거봐 어 이게 차분하지? 별거 아닌 것도 이거 봐봐 깔끔하게 여기도 말이 돼? 되게 심심하겠다 와 집 봐 이쁘다 어? 이것도 되게 단정하게 지었어 착 착 이것도 뭔가 차분해 오래된 집 같은데 이것도 탁탁탁탁 조금 삐뚤어졌네요 조금 삐뚤어졌네요 신경 써주세요 딴 데 가자 아 남미가 켜져있어 남미가 켜져있어 그죠? 그죠? 정리된 거 맞죠? 이거 봐 요거 좀 안 돼있다 아 여기 정리 아 여기 정리 안됐네 정리해야지 음? 어디야 여기 후원 감사합니다 아이슬란드 아이슬란드 있을 거야 그리스 그리스는 그럴 수 있어 자 딴 데 가보겠습니다 정리를 뭐 안해도 되지 뭐 꼭 해야돼? 이것까지 정리되어있다고 하면 좀 약간 선입견이겠죠? 정리되어있는 것 같지? 이거 어디야? 그럴 수 있어 정리를 잘하네 그리스도 비슷한게 나와 이거 어디야? 확 확 정리가 확 정리가 된 느낌 이 있네 요게 어디야? 이탈리아 아 이탈리아라고 보니까 또 뭔가 이탈리아 감성이 느껴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왠지 그냥 이탈리아 감성이 있네 야 이거 진짜 이거 테스트해도 되겠다 어디로 보이냐고 한국이라고 하는 사람들 있을걸? 많을걸? 근데 이게 봐봐 이탈리아라고 하니까 대부에 나오는 그 돈 꼴리오네 집 가는 길 같애 피자 한 판 때리고 그죠? 그 옛날 구식 자동차 끌고 가가지고 근데 그냥 그 군대 그 뭐 소부대 전술훈련 하러 가는 길 같기도 해 아니면 뭐 계곡 놀러 가는 길 근데 이게 이탈리아라고 보니까 감성이 또 어? 반도는 담나? 감사합니다 반도는 담나봐 자꾸 계곡 생각나고 그러네 딴 데 한 번 가보죠 칼라브리아? 내가 맞춰볼게요 그리스야 여기 그리스네 아 이게 어 이탈리아네 아 딱 보니까 또 이탈리아 감성이 느껴지죠 그죠? 이 그 또 어? 그게 누구야? 그 선생님 갈릴레오 갈릴레이 감성 피에트로 콘티 감성 베니스의 상인 감성 자 지동설 감성 자 여기 야 여기는 뭐 잠깐만 여기는 뭐 근데 글씨가 이미 노어야 노어 노어라서 그리스 아니야 여긴 여기는 동유럽 그리스야 그리스야 파트라시아 아 이거 그리스 말이야? 이게 러시아 거기 알파벳에 있지 않아 이런거 아 그리스어 맞대 아 얄못 시그마? 어디 이거? 그리스 말이야? 알파 막 이런게 라틴어 아니야? 그리스가 라틴어 써? 아니잖아 그 라틴어가 로마인데 로마가 이탈리아에서 나온거잖아 근데 근처에 있잖아 라틴어는 안쓰잖아 그치? 좀 약간 원형을 좀 더 보존한 알파벳을 쓰는건가? 원형을 좀 더 보존한 알파벳? 라틴어와 좀 가까운 그것도 그것도 아니야? 아니래? 라틴 문자가 그리스 알파벳 영향을 받은거에요 아아 아 그래? 왜냐면 그리스 문화가 로마랑 융합이 되면서 또 그게 된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리스의 문자를 로마가 받아들여서 자기식대로 이렇게 변형이 나와서 그게 알파벳이 된거야 그니까 원본은 그리스야 그거야? 근데 그리스는 그... 여기 보면은 미케네 섬 있죠 크레타 섬이네? 뭐 미케네 문명 있는데 있어 여기가 크레타에서 미케네 문명이 있나? 여기에 그... 기계수들을 만듭니다 여기서 이... 여기 그 깊은 곳에서 기계수들이 엄청... 엄청나게 발달된 문명이 있거든 그래서 헬 박사가 그거를 파내가지고 유적을 파내가지고 그걸로 지구정복을 하려고 그래 근데 마징가가 막지 그걸 그래서 기계수... 관련해가지고 이제 지하에 있던 이제 미케네 문명의 이제 애들이 이제 막 뭐 브로켄백작 뭐 고공대공 뭐 이런 애들이 미케네인들이야 미케네인들 미케네 나중에 그래서 멸망하고 그레이트 마징가 때 뭐가 나오더라? 변신수였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좀 넘어가 미노타로 넘어가나? 아무튼 그래 이거 어디야? 그리스 그만 보고 싶은데? 딴 데 가보자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이게 막 대단한 재미는 없는데 좀 잔잔하게 계속 보게 되네 콜드베이지님 구독 감사합니다 하나 딱 집어 프랑스? 프랑스 한 번 가 야 여기 남양주 같다 여기는 좀 고추사냥님 비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여기 남양주 그 오리백숙 잘하는 집 가는 길 같아 그래서 여기 차가 개막혀가지고 여기 그 되게 공터 그 관리해주는 아저씨가 막 차 빼고 막 이러고 있고 여기서 막 차 막혀있고 막 닭 한 마리 잘하는 집 가는 길 같다 남양주에 남양주나 아니면 저쪽 양주 저 어디야 양주 아니고 그 어디지? 가평 가평 가는 길에 뭐 있지? 양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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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평에 이런 데 있어 양평 이런 느낌 이게 지구촌이구나 그치? 느낌이 프랑스랑 어? 이거 누가 맞춰 여기 표지판 정도만 좀 가리면 이거 누가 맞추냐 이거야 능이백숙 오리백숙 닭 한 마리 하는 집이잖아 아니면 장어 진짜 잘하는 집 가는 길에 되게 이쁘게 만든 카페가 있어 거기 딱 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널찍널찍하게 있고 아줌마들이 엄청 많아 연인 몇 명 그리고 아줌마들 이렇게 딱 있어 아저씨들도 있는데 아줌마들이 더 많아 아니야 뭐 불륜이 아니고 그냥 아줌마들끼리 있어 딴 데 가볼까? 진짜 마지막 한 번 한 번만 딱 한 번만 아프리카 한 번 가보자 가나 가보자 가나 어? 사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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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데 이렇게 흑바람이 나한테 들어오는 것 같지? 여기에 근데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를 쓸어내면 안 되나? 흙을? 내가 좀 멍청한 생각인가? 바람 불어가지고 흙이 날라오는 건가? 딴 데서? 아 쓸어도 다른 데서 불러오는 거야? 진짜 멍청한 얘기였네요 어? 거역다 염소랑 염소다 염소 아기 염소 염소 세 마리 뭐 먹네 뭐 먹냐? 이 앞에 어 닭도 있어 두 마리 이 생선 가게에 막 이런데는 이렇게 이렇게 그 뭐지? 다듬어가지고 이렇게 한 거 내놓으면은 냥이들이 지나가다 먹어 필리핀에서 봤어 여기 앞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고기를 팔거든요? 토막내가지고 이렇게 손질해가지고 그럼 이제 찌꺼기들 이렇게 놓으면은 냥이가 이렇게 지나가다 먹어 근데 되게 좀 약간 외국인의 시선으로 보니까 좀 평화롭다 그죠? 나는 여기 현지 깡패를 모르니까 외국인의 시선으로 봐봐 뭔가 이게 조화가 돼 있어 현지인의 눈으로 보지 마 현지인의 눈으로 보면 여기 현지 조폭들이 있어가지고 여기 여기 시골 가면 우리나라도 여기 슬레이트 지붕으로 해가지고 한 거 있어 여기 여기서 그거 나와 성면 몸에 안 좋아 다 교체했잖아 시골 이거 다 교체했어 그래가지고 그 막 그 이런 비슷한 걸로 바꿔 우리나라도 다 바뀌었어 시골 썬칩이래 하나만 더 보자 하나만 진짜 마지막 동유럽 헝가리 헝가리 콜 헝가리 스페인 야 이거 언택트 시대 이거 여행 이렇게 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맵 크런치 누르고 가보세요 스위스 그래 스위스 스위스 한번 가보자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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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다 스와질란드 끼워 여기에요 스와질란드 어? 아 아프리카를 켜놨구나 아닌데? 아 이게 아니잖아 이거잖아 이거 스위스 칼 그 맥가이버 칼 모양 여긴 어디야? 스와일리아래 여기 여기 야 나 이렇게 돌아다녔어 여기에요 중립국 그죠? 먼 나라 이웃나라 그 스위스 편 보면 중립국 언어 4개 쓰고 독일어 프랑스어 그 또 어디야 이탈리아어 스위스 무슨 뭐 그 토속어 뭐 이렇게 뭐 쓰고 막 뭐 없다? 다른데 도시 보고 싶어 도시 도시 좀 보자 어 나 일로 갔어 영국 갔어 갑자기 나 왜 영국 체크 안되는데 왜 가 얼반 체크? 얼반이 뭐야? 이게 도시야? 아 이게 도시만 나온다 얼반 인도어 인테리어도 볼 수 있어 아 내가 아까 말했던 그 안에 얼반 얼반 인도어 스텔스는 뭐지? 아 인포메이션 이런 거 하는 거 투어 디그리 360디그리 360도 투어 오브 잇지 로케이션 로케이션마다 지 그 지점 지점마다 어 에 투어 360디그리 오토 아 이렇게 싫어 인도어 안 할래 나는 아웃도어 야 여기가 도시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스위스의 도시예요 자 느낌 있는데 소영이가 이제 같이 산책을 하다가 이제 이렇게 이런 데가 있잖아 한국에도 이런 이제 그 공간이 있어요 가면 어떻게 하냐 소영이가 이게 민들레가 이렇게 있지 뭐 이렇게 가 민들레가 있으면 하나하나 민들레가 막 이렇게 시작 한번 저 이쪽 가서 다 하나하나 차 그게 이제 요즘에는 안 해 2년 전까지만 해도 했어 고추사냥님 후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알려줬어 이거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쑤 이렇게 하면은 쑤 날아간다고 안 해 무조건 발로 발로 내가 봤을 때 민들레는 초등학생이 없었으면은 멸종됐을 수도 있어 이게 바람 타고 그 씨를 뿌리는 게 아니야 초등학교 발로 씨를 뿌리는 거야 발로 진짜 차고 싶게 불면 중독성이 있어 재밌어서 하게 인간이 다 번식시켜요 내가 보니까 진짜 재밌게 생겼잖아 이게 이렇게 됐는데 진짜 이게 민들레씨 이거 제대로 익은 거 있지 그거는 지나가다 모르게 후면은 요 부분만 툭 떨어져서 휘익 날라가 그럼 나머지를 안 할 수가 없어 못 참아 그건 제대로 익은 거였어 완전 제대로 익은 거 툭 했는데 요 지역만 휘익 날라가 그럼 여기 못 참지 막 털어 그리고 이거 한번 하면 어떻게 했냐? 옆에 있는 것도 막 간디도 못 참는데 도시라고 했는데 그렇게 도시 느낌이 아니야 그치? 도시 느낌은 아니에요 오! 멋있다 이거 이게 웃긴다 뭐야 이거? 여기는 왜 막아? 여기만 닫으면 되잖아 아 초등학생도 닫을 수 있게 높이를 만든 건가? 이런 거 멋있어 좀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좀 문이 이랬으면 좋겠어 우리나라도 이런 거 이런 게 좀 많았으면 좋겠어 땅이 너무 좁아 우리나라는 여기 봐 이것 때문에 못 붙였어 이건 아파트 입구문 그거 뭐라고 그러더라? 아파트 입구문은 그게 있는데 명칭이 있어 그게 중문이라고나? 뭐 있는데 중문 맞나? 아무튼 있어 그것도 경쟁한다 요즘에 알아? 아파트끼리 그거 그 차 들어오고 그 큰 거 있지 그거 경쟁해 어 중문 맞아? 중문 경쟁해 점점 화려하게 하고 있어 중문 아니야? 우와 이 뒤에 이 산이 미쳤다 어? 이래도 돼? 미친 공원인가 봐 야 야 산이 이거 치트킨데? 야 이거 봐 달력 브로마이드 같아 달력 같은데 쓰는 거 야 이거 웃긴 거 뭔지 알아? 길도 없어 길도 안 해놨어 그냥 이거 끝이야 우리 집 하남인데 우리도 저런데? 아니 산이 그래? 산이? 스위스 되게 재미없다 나 이런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되게 재미없네요 뭐 없네요 아니 외국인 입장에서 뭐 볼 뭐 이렇게 막 자극적인 게 없네 MSG가 없어 자극적인 대로 갑시다 나에게 자극을 줄 수 있는 곳 너무 씀씀해 터키? 터키 갑시다 터키는 저를 만족시켜주겠죠? T 터키 여기 있다 이건 뭐야? 투니시아? 투니시아는 뭐야? 아 틴이지 고 이거 왜 아직도 안 뺐어? 다 지었는데 신기하네 이거 왜 그것도 안 해? 뭐 안전모 근데 그거 봤거든? 카페에 추천 들어와가지고 얼음 칠하는 만화? 알아요? 다음 웹툰에? 녹아다 만화에요 녹아다 만화 그 얼음 칠하는 그 그 건축물 그 타일 그 붙이는 그건데 재밌어 진짜 재밌어 나 한 번에 쫙 봤어 앉은 자리에서 완결까지 여러분도 다음 웹툰 가가지고 얼음 칠 검색해서 보세요 이거 보니까 생각난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 이렇게 높은 데 가면은 이게 흔들흔들 한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위험하니까 여기 고리를 이렇게 딱 걸어 이렇게 끈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떨어지더라도 걸리게 근데 이것도 안했네 이 사람들 근데 얼음 칠을 봐가지고 알아 이거 안했어 이 아저씨들 해야지 안전고리 하이바도 안하고 근데 그게 실제야 실제 그 작가님이 얼음 치 그 작업 현장 공사 현장에 가가지고 일해서 그게 얼음 치가 실제 우리나라 있어 정선군에 역 앞에 있어 근데 그 얼음 치 검색하면 진짜 이쁘거든 봐봐 이거 이건데 이 만한데 진짜 재밌어 이런 만화야 녹아다는 말 여기까지만 할게요 너무 다 하면 그러니까 근데 이 얼음 치가 이게 그 무슨 청정 뭐 그런 건가 봐 아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그 뭐 천연기념물 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기념해가지고 뭐 정선군에서 뭐 만들었어 이거 그렇게 길지 않거든요 어 그래가지고 만든 게 이거야 멋있죠 이게 카페야 여기가 안에가 이런 식으로 정선군에서 역 앞에 1분 거리 근데 이거를 이 타일을 다 깨가지고 붙인 거야 이게 타일 깨서 그죠 타일 깨서 붙였잖아 이렇게 보면 모자이크 그 공법으로 이거를 일을 하신 거야 그 체험으로 이거 그 등장인물들이 여기 와가지고 처음부터 막 붙여가지고 완성을 하는 그런 내용 무료예요 무료 멋있어 아무튼 여기까지 셌어 별거 없다 외국도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게 봤어요 노전북시로? 그거 되게 옛날 만화 아니야? 나 봤는데 떡마귀 오늘 배돌아지 안 해요 자 9시인데 고르세요 다시 1번 와우 2번 삼국지 14 선택지 더 없냐고요? 없어요 제가 지금 하고싶은거 제가 하고싶은거 제가 하고싶은건 삼국지 사이버펑크는 나 쭈영 없으면 못할거같아 혼자서 혼자서 이걸 못쫓아가 아 지금 와우 아지샤라 대결 2시간이래 미쳤어 와우 아 와우 미친거같애 진짜 왜이렇게 잘나가? 왜이렇게 잘났어 와우 왜이렇게 잘난거야 와우는 잠깐 pk 나 이거 pk나왔지? 쓰벌 사야돼? 미친게 미친게 뭔줄 알아 진짜 파워키트 족도 안들어있는거 7만 5천원에 팔아먹어 사펑 7년개발한거보다 더 받아먹어 미친거같애 진짜 어 아니네요 죄송 3만원이네요 이건 왜 넣어놔 지저분하게 어? 어? 지저분하다 지저분해 이것도 6만 6천원에 팔았어 계열받아 진짜 이것만 사 파워키트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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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PK가 있는데 그냥 하기가 좀 그렇잖아 이게 PK고 이게 코에이의 최선이라면 더 이상 앞으로 삼국지 프랜차이즈에 기대할 가치는 없습니다 장수제 하실 분들은 10이나 13을 사세요 군주제 하실 분들은 11을 사면 됩니다 이거 방향성 맞나요? 편의성 살짝 손보고 난이도 기능 이런거 시즌패스로 팔아먹기? 진짜 팬들 생각은 하시는지 구입하긴 했지만 너무 팬들을 호구로만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코에이 충성 팬들 상처입습니다 바뀐게 뭐냐 이 조데이야 3만원 넘게 쓰고 얻은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라와 교역 변수없고 그냥 노가다 존재감 없는 이민족 30만씩 우호 계속 싸우면 그냥 병사나 찔끔찔끔 주고 대신 전쟁도 한 번씩 끝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짜 그냥 양아치네요 무료 업그레이드로 줘도 될 법한 컨텐츠를 3만원 넘게 팔아먹어요 AI 자동 한중 공격 루트 누락 버그나 좀 고쳐라 한중 자동 공격은 되고 자동 한중은 안된다는게 말이 되냐? 이게 정말 의도적이라면은 끔찍하다 발상 자체가 군주제 땅 따먹기 게임이라면 엄연한 버그임에 분명하다 DLC로 낼만한 것들을 PK로 팔다니 사람입니까? 똥게임값 코에이 씹새끼들아 이번 PK 마지막으로 앞으로 삼국지 내지 마라 씹랄년아 하하하하하하하하 게를받았어 게를받았어 진짜 마지막 을이라 생각하고 PK도 샀다 14만 사기엔 뭔가 아쉬워서 진짜 게임성은 개쓰레기 게임 진짜 쳐 망해야된다 코에이 씹알년들아 하하하하하하 이게 PK의 볼륨이라고? 난 인정 못한다 시즌패스2 일러 쪼가리하고 시나리오 꼴락 넣고 그걸 돈 받고 파냐? 후반기 시나리오는 뭔데? 전부 다 복부됐나 싶었다 이벤트 한두개 붙인게 전부지 정말 진심으로 14편 돈주고 다 산걸 후회한다 후원 감사합니다 비추천받기 오 추천있다 굿 덜 깨졌네 재밌네요 재밌네요 재밌는 분이네 재밌음 드리겠습니다 재밌는 분이니까 버그 고쳐줘요 왜 동탁이 낙양을 잃었는데 친밀했던 내 난맘무장이 떠납니까? 버그 수정 감사 하하하하 이거 보고 고쳐졌나봐 야 진짜 이런게 많아요? 매우 부정적 뜨는게 많아? 난 처음봐 난 솔직히 처음봐요 클라어진게 원소 워 스테어드 스테어드 와 리뷰 보니까 살 생각이 싹사라진다 나 그래도 좀 살라고 했거든? 미쳤네 갑자기 하기 싫어졌어 문명도 문명도 별로 와우 대결 해야잖아 근데 욕이 절로 나오긴 해 그건 맞지 내가 봤을 때는 간디도 욕해요 간디도 이거 하면 옥수수 펀치 날려요 간디도 고정겜 하나 찾아보시는게 어떻겠습니까 파이어 엠블렘? 결투는 기본적으로 정주를 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잖아 정주가 아니더라도 그 핫스톤을 덱을 구성할 줄 알아야잖아 그냥 옛날 그 모험 모드같이 내주면 안됐나? 미국런처럼 엠블렘 카페 이거 해주세요 자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넷플릭스 가치보기 하자고? 넷플릭스 가치보기 할래요? 음... 스카이 캐슬 나의 아저씨 소금 산 지방 불 빅쇼트 카지노 타이쿤 카지노 타이쿤이 도성 대형이네? 도성 대형이 뭐야? 대분은 원이 없던데? 아니 원밖에 없던데? 투실이 없어 후원 감사합니다 카메라를 멈추면 안되는 봤어요 윤희에게 봤어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이거 명작이라며 이거 어때? 타이머 아 카피 프로텍트 이렇게 딱 나오네 넷플릭스 딱 키니까 타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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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젤 날덮 다 삶مكن 주어서 대표 음 개 좋아 burada 그래서 중요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봅니다. 넷플릭스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같이 보기 소리도 이거 소리 들려요? 봐봐요. 들려? 헤드셋 갖고 가야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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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려요? 아, 들리지? 잠깐만 아씨, 머리 아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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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어Anne 모노 많이라므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삼성 삼성 associations UN 사위 일 절바더 아 이거 막 켰나봐 이걸 켜놓으면 막아놓나봐 아니 이게 설정이 어그러졌어 이제 돌아갈 수가 없어 어 이거 뺐다 끼니까 설정이 좀 이상해졌어 어떡하지? 아니 OBS가 이상해졌어 OBS가 딴거를 못해 이제 송출컴 게임컴의 소리가 이제 안들어가 둘 다 껐다 켜라고? 방송을? 네 후원 감사합니다 재부팅하라고? 그러면 인터넷 방송도 껐다 켜야잖아 저 좋은 생각 있어요 저 좋은 생각 있어요 저 일단 껐다 켜